인도가 잇따른 사고로 운항을 정지시켰던 보잉 737 맥스의 운항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민간항공청은 세계 각국의 보잉 737 맥스 운항 정지 해제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본 결과 해당 기종을 운용하고 있는 34개 항공사들도 문제가 없었다면서 보잉 737 맥스의 즉각적인 운항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인도가 보잉 737 맥스의 운항을 허용한 건 약 2년 6개월 만입니다.